KBS1 한국인의 노래 최수종 넘사벽 드라마 시청률 탑10 최고 시청률 65.8% 최수종 출연작을 모으면 한국의 역사가 완성된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최수종은 1987년 KBS 드라마 사랑이 꽃피는 나무로 데뷔했고 하이라와 1993년 같은 기독교 신앙 아래 결혼해 딸과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는 탤런트 최수종 피텍 장로의 시무 장로 임직식을 추수감사주일인 2017년 11월 19일에 거행했습니다 배우 최수종은 1987년도 KBS 드라마 사랑이 꽃피는 나무로 데뷔한 이래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히트작 역시 셀 수도 없이 많으며 특히 그의 전성기였던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는 최수종이라는 이름 자체가 흥행 보증수표로 그가 출연만 했다면 못해도 시청률 30%는 보장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럼 오늘은 최수종의 출연작 중 시청률이 높았던 드라마 10편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종 주연 한국드라마 시청률 순위 탑10 탑10 혜신 시청률 순위 10위 혜신 30% 2005년 KBS 연기대상 남자 최우수 연기상 통일신라 중반 장보가 활력한 시대를 배경으로 다룬 KBS2의 사극 최인호의 동명소설이 원작이다 총 51부작 우리나라에서 세번째로 제작된 HD 드라마이다 주인공 장보호역의 최수종 그 라이벌 연문역으로 송일구 그의 주요인물로 수혜 최스라가 등장했습니다 탑9 대조영 시청률 순위 9위 대조영 33.3% 2007년 KBS 연기대상 대상 KBS의 134부작 대하드라마 원작은 유연정이 1987년부터 1990년까지 매일경제에서 연지한 소설인 대조영 전통 사극의 간판배우 최수용이 극중 대조영 역을 맡았다 작가는 장영철 극이 진행되는 동안 책임 프로듀서가 여러번 교체되었습니다 TOP8 파일럿 시청률 순위 8위 파일럿 46.2% 1993년 MBC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드라마 파일럿은 MBC의 1993년작이다 파일럿은 국내 최초 항공드라마로서 한국항공대학교를 배경으로 조종학과에 재학 중인 세 친구의 우정과 사랑, 꿈에 대해 경쾌하게 그려냈다 극중 최수용은 주인공인 강민기 역을 맡아 김혜수와의 러브라인을 이루어 풋풋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TOP7 야망 시청률 순위 7위 야망 49% MBC의 1994년작품인 야망은 붕당정치가 판을 치던 조선시대의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이다 최수용은 해당 작품에서 세력 다툼에서 밀려난 가난한 남인 선비의 아들 이인수역을 맡아 타락한 정치를 바꿔보고자 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야망에는 최수용 이외에도 정보석, 염정아, 이순재, 정광렬 등 쟁쟁한 배우들이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TOP6 야망의 전설 시청률 순위 6위 야망의 전설 50.2% 1998년작품인 야망의 전설은 KBS ETV에서 방영된 작품으로 당시 KBS에서 권국 50주년 기념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작품이었다 하지만 당시 경쟁작이던 MBC의 그대 그리고 나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초반에는 별다른 선전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자극적이고 무겁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소재와 배우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여련으로 결국 인기가 크게 오른 결과 시청률 50%를 넘어서게 된다 이에 최수용은 야망의 전설로 1998년 K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TOP5 바람은 브로도 시청률 순위 5위 바람은 브로도 55.8% 1995년 KBS 연기대상 인기상 바람은 브로도는 가족 드라마계의 대음으로 불리는 문영남 작가가 극본을 맡은 작품으로 KBS 1TV에서 1995년도에 첫 방영되었다 해당 작품은 8순위 넘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인 황씨 일가의 가족 간의 정을 그려낸 드라마로 최고 시청률 55.8%를 기록하였다 극중 최수용은 황씨 일가의 아들인 황산의 역할을 맡았고 극중에서 유호정과 함께 부부로 등장하여 알콩달콩한 신혼 케미를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탑4 질투 시청률 순위 4위 질투 56.1% 1992년 MBC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1992년 MBC에서 방영되었던 질투는 한국 트렌디 드라마의 효시로 불리는 작품이다 해당 드라마는 그저 드라마와 주연 배워만 인기를 얻고 끝난 것이 아니라 PP의 보고 외식 산업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등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여중인공이었던 최진실 역시 질투를 통해 톱스타의 바닐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마지막 회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앵글의 키스신은 당시만 해도 최신식 기법으로 촬영된 장면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탑3 태조완건 시청률 순위 3위 태조완건 60.2% 드라마 태조완건은 2000년대에 방영된 KBS 1TV의 대화드라마이다 해당 작품은 대한민국 드라마 사상 최초로 후 3급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방영 전부터 화제였으며 주인공인 완건 역할 외에도 견혼, 궁예 등 굵직한 캐릭터들이 함께 흥하면서 큰 성공을 일구어내었다 또한 태조완건은 2000년대 이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중 허중과 더불어 유일하게 시청률 60%를 넘긴 작품이기도 하다 한편 최수영은 왕건력으로 야망의 전설에 이어 두 번째 2001년 KBS 연기대상 대상을 고모질 수 있었습니다 시청률 순위 2위 아들과 딸 61.1% 아들과 딸은 MBC에서 1992년 10월부터 1993년 5월까지 방영되었던 드라마이다 해당 작품은 제목 그대로 한국의 뿌리 깊은 남아 선호사상을 집중 조명하며 성차별의 정면으로 묵직한 물음을 던진 바 있다 극중에서 귀남력을 맡은 최수영은 후남력을 맡은 김혜와 쌍둥이 남매로 출연하여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었다 아들과 딸은 많은 여성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어 61.1%까지 시청률을 끌어올렸고 이는 대한민국의 역대 드라마 시청률 7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TOP1 첫사랑 시청률 순위 1위 첫사랑 65.8% KBS ETV에서 1996년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첫사랑은 최수영의 출연작품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역대 방영되었던 드라마 전체를 통틀어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최고 시청률이 무려 65.8%에 달한다 해당 드라마에서 최수영은 가난한 청년인 성찬혁 역을 맡아 지역 유지의 딸인 효경과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의 복음과는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크리스찬TV였습니다 크리스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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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찬TV